여러분들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종목 접수해 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서울전화 02786-1022 또는 1073 두대의 전화번호 열려있고요. 문자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먼저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포기하고 계신가요? 제넥신. 제넥신. 제넥신 6만원에 50%요. 매수가격 6만원에 비중 50%. 이거 오래되었어요. 오래되셨어요? 네. 계속 본전 못가더라고요. 저희가 딱 마침 지난주에 이 종목이 방송에서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해서 혹시 그때 보고 매수하신 줄 알았는데 오래되신 종목이네요. 그래도 다행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글쎄요. 네. 오늘 7만원대까지 넘어서서 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수익 더 키워볼 수 있을지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오창록 작년 같게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이 제넥신 같은 경우는 보유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보유기간이 오래되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넘으신 거예요? 1년, 1년은 안 되고 그건 한 5, 6개월 된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6만원 정도를 작년도 11월이랑 올해 1월, 그리고 작년 12월에 잠깐 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완전 안 팔았어요. 네. 비중 50%는 한 번에 담으신 거죠? 네. 네. 일단은 오랫동안 참으신 보람이 오늘부터 좀 나왔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올라온 이유는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아, 네.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이거랑 연관돼서 좀 다음 달 정도에는 좀 매도하실 수 있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딱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이제 급등주로 좀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6만원에 이제 매수가 된 것으로 이제 돼서 공교롭게도 시청자분과 매수가격이 동일해서 한번 여쭤봤었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일단 오늘 이제 상승한 이유는 이제 이 제넥신이랑 개별 종목의 이슈가 아니라 이제 다음 달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이제 미국의 이제 3대 암 연구학회인 AACR이 이제 개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유틸렉스나 이러한 이제 제넥신 같은 이제 거기서 이제 신규 파이프라인을 발표하는 이제 임상 결과를 이제 발표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이상의 이제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다음 달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종목에 비중이 절반이 담겨져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력에 4월 24일 동그라미 크게 좀 쳐놓으시고요.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설명을 드릴 때 어? 이 종목 이제 6만 4천 원만 뚫고 위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새로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하면서 1차 목표가를 6만 8천 원에 제시를 해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좀 많이 불안하시다 아니면은 이 종목이 다시 빠질까? 무섭다 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50% 중에서 20%나 25% 그리고 많으면 30%까지는 일단 한 번 익절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서 이제 목표가는 어디까지 한 번 보시면 좋겠냐라고 하면은 딱 이때까지만 일단 한 번 봐보세요. 단기적으로 한 달 이내로는 일단 가면은 8만 원 정도까지 한 번 봐보도록 하세요. 원래 오늘 프로스테믹스 종목이 아니었다면은 원래 제넥신 종목을 이제 버틸각 팔각에서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난 이제 2019년도 6월 20일 날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이제 은봉이 장대 은봉이 좀 나왔어요. 이제 갭으로 크게 상승했다가 이제 그것을 다 반납하면서 이제 마감하는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매물대가 좀 많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해야 하냐라고 보면은 그 날에 이제 딱 보면은 종가가 이제 딱 6만 9천 9백 원이었어요. 근데 오늘의 고가가 이제 7만 3백 원이죠. 1% 미만이니까 딱 이때에서 한 번은 확인을 하고 오늘 윗고리를 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선을 이제 올릴게요. 일단 이 6만 4천 원 선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무시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레벨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제 7만 원 정도 보시고요. 만약에 내일 다시 한 번 그리고 내일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한 1, 2주일 내에 이 종목이 7만 원 위에 다시 한 번 안착을 하게 된다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8만 원까지는 한 번쯤은 트라이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 트라이 할 때 이제 지금 50% 비중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뭐 점상으로 막 두 번 세 번 가면은 물론 좋겠죠. 하지만 이제 반대의 경우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패 까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뭐 결과가 나오는 거 재료 소멸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좀 되게 극도로 좀 경계를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유명한 작년에 유명한 종목들 있잖아요. 뭐 실라젠이나 뭐 HLB나 이제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 이제 좋지 않은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면은 이제 회원 아니 시청자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감내하실 수 있을 만큼의 비중 뭐 10%나 15% 20% 일부만 남겨 놓으시고 올라갔을 때 좀 잘 팔아서 이제 수익을 챙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종목이 설령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제 버티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는 8만 원 정도까지 일단 한 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이 아마케 기대감을 앞두고서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1, 2주 내로 8만 원 시도할 수 있는 움직임 기대된다고 하셨으니까요. 올라갈 때 이 수익을 또 시청자님께서 챙겨가시는 전략 잘 보시면서 수익도 내가 챙겨야지 수익인 거니까요. 이렇게 전략을 잘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만 원까지 끌고 가면 안 됩니까? 네? 8만 원까지 갖고 가면 안 됩니까? 네 시청자님 그 전에 좀 챙겨가는 전략을 알려주셨어요. 혹시 또 모르잖아요. 리스크 대응해야 될까요? 네. 대응 전략 잘 챙겨 보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넥신 알아봤습니다. 문자 한번 넘어갈게요. 제인캐스터 네. 실시간 문자 상담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문자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김민재 전문가에게 콕 집어주신 문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아이 매수가는 1640원 비중은 10%인데 고민 크다고 하세요. 요즘 하락 추세라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김민재 전문가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대로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법 손실폭이 좀 많이 크신 편인데요. 굳이 이 종목의 비중 확대 관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등시 매도 관점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바로 무표가를 만들어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보다는 조금 아래지만 1535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쪽에서 사실 모멘텀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자회사 이노메틀이라는 자회사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한 3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역사적으로 최저가를 좀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릴 만한 종목이 아니라서 비중 확대 관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목표가는 1535원 가격대가 과거에도 꾸준히 저항대를 맞았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올라가면 분명히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35원 즉 조금 올라온다고 했을 때 이게 손실 없이 빠져나오자 욕심내다가는 1530원 맞고 다시 떨어질 종목이기 때문에 1535원 즉 1530원대부터는 수익실현 관점, 손절 관점으로 진행하시고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넥스트아이는요.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시고 반등시 또 분할 매도로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수급이 불안하긴 하지만 빠르게 회복하는 증시 속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볼까요? 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찬욱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네 글자고요. H그룹에서 운영하는 석유화학 관련주라고 하는데 저는 H그룹 보고 에르메스인 줄 알았고 그리고 제 옆자리에 앉은 그 조연출분이 HLB 아니냐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일단 화학주니까 둘 다 아닌 걸로 하고요. 근데 시장에서 빠져나가던 기관이 이 종목에는 9월을 연속 담고 있습니다. 핫한 이 종목 잠시 뒤에 공개할게요.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세 글자고요. 인텔을 고객사로 확보한 디스플레이 반도체 회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텔이에요 인텔. 어제 뉴욕 증시가 폭등하면서 미국 반도체조가 올랐고 무거운 인텔도 5% 가까이 올랐죠. 하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은 오늘 주춤했고 업황 전체도 소폭만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반도체 순환매가 돌기를 바라면서 종목 설명은 프로그램 마지막에 들어볼게요. 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문자 상담 돌아갈게요. 다음 문자는 이번에는 또 5천억 전문가를 콕 지문 문자 풀어볼게요. DBI텍 매수가는 23,000원 비중은 25%인데 좋은 주식이라는데 걱정이 많다고 하세요. 사실 지금 수익권이긴 하지만 요즘 조금 하락해서 더 많은 수익 보실지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 5천억 전문가 더 많은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네. DBI텍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 수익폭을 키워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전문 업체로 파운드리 관련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작년부터 대만의 TSMC라는 기업을 따라잡기 위해서 파운드리 쪽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I텍은 작년도 11월 달부터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1월 달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폭등에 따라서 그보다 더 큰 상승폭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아마 이 종목이 테마성으로 상승을 했다면 다른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된 테마주들처럼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요.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가였던 2만 3천원까지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반도체 관련 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대장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부터 아직까지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장중에 한 2시 반부터 3시였나요? 삼성전자 쪽으로 좀 매수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도체 주들이 다시 한번 갈려나 했는데 결국 막판에 조금 더 밀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추세는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생각을 해주시면서 일단은 1차 목표가로는 3만원 그리고 2차로는 신고가까지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괜찮다고 합니다. 1차 목표가 3만원 그리고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지금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앤커 전화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9,000원에 30%. 매수 가격 19,000원이요? 네. 아이고 어떡해요 시청자님. 아이고 많이 하락해서 또 이 종목이 이쯤이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하락하니까 손술 방법도 없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그래도 목소리 밝게 받아주셨는데요. 저희 희망을 갖고 좀 대응 전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김민재 전문가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더 이상 내려가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가 바닷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0%요. 30%세요? 네. 추가적으로 사실 조금 더 담게 되면 너무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비중 확대까지는 안내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 코로나19 발병에 따라서 건설사 쪽들이 즉 해외 쪽에서 수주받을 부분이 좀 너무 환경이 좋지 않아지면서 이에 따라서 미리 좀 선반영돼서 주가가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켜줄 때는 잘 지켜주고 있으면서 그리고 자사주도 매수해 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서 방어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바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여기가 바닷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2018년대부터의 주가 흐름을 쭉 보시면 여기가 2018년이고 2019년 약 2년 가까이를 지금 20년, 이렇게 3년, 2, 3년 동안 보시면 지금 현재 주가 위치 있죠. 14,400원 라인 때가 계속 어떻게든 지켜주던 바닷가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과거에 꾸준히 지지받았던 바닷은 어떻게든 지키겠다라는 관점에서 자사주도 지금 사주고 있고 그리고 주가도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차트를 보는 투자자들도 여기는 바닷건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지켜본 바닷건이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조금 현금 비중이 그러니까 종목에 있는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으셨으면 제가 이 종목을 좀 비중 확대를 충분히 드릴만한 가격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중이 너무 좀 커지시는 것보다는 시장이 많이 내려와서 차라리 그 비중으로 다른 종목에서 일단은 수익을 좀 보자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은 비중 확대하지 마시고 그냥 관망 즉 일단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좋았던 기업인데 단순한 이슈인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단기 약제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은 거라서 충분히 바로 올려줄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비중 확대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금 가지고 계신 종목은 코로나19 발병에 따라서 조정을 받은 우량주 종목을 바로 편입을 하시고요. 이 종목은 그대로 놔두시면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계좌 보셨을 때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충분히 19,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종목이라서 이거는 그냥 홀딩하시고 보유하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바닥 이야기만 들어도 좀 한숨 돌리게 되는데요. 시장장님 힘내시고요. 좀만 잘 버텨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인캐스터. 네, 이번에는 무슨 문자 풀어볼까요? 음, 이번에는 유니크 한번 풀어볼까요? 앵커님 수고 많으세요에서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매수가는 7,100원, 비중은 20%. 진단해 주시면 감사해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오차로 전문가, 자동차 부품주인데 유니크는 전망이 어떤가요? 네, 유니크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특별한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관련 주로 일단은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장중에 이제 12%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이제 자율주행차 쪽으로 이제 세계 유수 기업들의 이제 투자 관련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웨이모에서 이제 2조 7천억 원 정도에 투자를 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 주들이 이제 여러 종목이 이제 모트렉스 같은 종목들이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도 좀 장중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은 하락을 했는데요. 유니크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제네럴 모터스에서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이제 23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제 소식의 장중에 이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다가 좀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도 요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 특히 유니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 핵심 부품인 부품인 이제 수소 제어 모듈도 이제 생산을 하면서 수소차 관련주로도 꼽힙니다. 그래서 이제 요러한 투자 소식 분명히 자동차 관련주들에서 이제 자율주행차, 전기차가 오르고 나면은 이제 한 번씩 이제 큰 상승을 보여주는 수소차 섹터들도 한 번쯤은 시세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7,500원이랑 가격대를 뚫고 못 올라간다면은 이번에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마 요 물어보시는 시청자분 같은 경우도 좀 오랜 기간 동안 이 종목을 보유하셨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이번에 상승을 하고서 7,500원을 못 뚫는다면 그때는 꼭 전량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상승했을 때 7,500원을 못 뚫는다면 그때는 교체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문자 해결!